안녕! 안녕! 오! 안되겠다! 제주도에 즐기는 방법 두가지 첫번째 주시스 가지 두번째 와이프가 재밌게 노는 안녕하세요 신성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? 잘 지내요 어디세요? 지금 제주시에 커피먹으러 왔지 거기 근데 체육관은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거야? 후면은 할 수도 있어요 한치 그러면 밥먹고 콜밭에서 주시스 한판 하자 하하하 5분만 한판만 하면 되지 어때 어때 알겠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도장 없으면 필요없지 주시스 할 수 있잖아 그치 고래사장에서 하면 되죠 한치까지 찾아갈게 진석아 아 알겠습니다 그럼 위치 보낼게요 진석아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? 하야? 잘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잠시만 진석아 너네 집 어디야? 저희 좀 아래 내려가면 있어요 아 진짜? 네 안녕하세요 진석아 너네 집에 고양이도 있지 않아? 고양이에요 집 나갔어요 상아지 밖에 없어요 고양이 보면 안 들어 죽었어 아니 모르겠어 뭐 먹고싶어? 저희 아무거나 다 먹어가지고 저기 어 그래? 저번에 어디 새로운 식당이 따라오지 않았어? 중문으로 가야 되거든 아 뭐네 무슨 식당이었지? 백종원 돈까스 그거 먹으러 갈래? 기다려야 되요 아 기다린다고? 네 그렇게 잘돼? 네 텐트 치고 먹는다고 기다린다고 거기는 가지 말자 바다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? 집에서 몇 분 거리야 여기? 여기서 5분도 안돼요 5분도 안돼요 5분도 안돼? 네 1분? 1분 거리? 여기로 가도 이제 우리 주짓살 위치 없어? 주짓살 위치요? 어 풀밭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데 여기는 돌이 있어가지고 안될 것 같아 저희 집 마당 마당 있어? 저기 풀밭이 있는데 와 와 진짜 신신이 되셨어 맛있겠다 와 진짜 많아 진짜 많이 먹어라 네 네 치신 다음에 머리를 뜰 때 옆으로 꺾어서 까지면 되거든요 흔들을 벌린 상태에서 옆으로 벌려주시면 되고요 오 연시로 드시면 되고요 네 포함 감사합니다 머리 안에 있는 내장 같은데 그래서 슬퍼 오셨어 하하하하 두툼에 몇번 걸리세요? 네? 한 10분 4분이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한림공원 왔고요. 이쪽입니다. 한림공원으로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추워서 아무도 없어요. 어쩌면 유선이 장모입니다. 오늘의 유명한 오늘의 취업은 주목은 전개의 경제품입니다. 게티 Frog를 천국에서 주축자입니다. 잘 쓸게 그리고 제가 이거에 넣을게요